아스트로 드림파트 2 안정판 위드 버전 판매 1만장 완판. 사진 판타지오 뮤직. 서울 경제 로맨틱 겨울 소년들로 변신한 아스트로가 특별한 선물을 공개한다. 아스트로는 11.5번째 미니 앨범 드림파트 2 드림파트 0의 앱 위드 위드 버전을 발매한다. 이번 아스트로의 드림파트의 위드 버전은 앞서 발매된 앨범의 스페셜 한정판으로 1만장 많이 제작돼. 팬들을 찾는다. 이번 앨범은 지난 드림파트 2 오리지널 앨범인 위시, 위시, 와, 윈드, 와인드 버전의 역 위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매되는 스페셜 앨범이다. 위드는 단어, 그대로 팬들과 아스트로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스페셜 앨범답게 팬들을 향한 아스트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 무대 위에 오르기 쩐 설렘, 내려온 후의 행복함을 담은 멤버 차음우의 차작시 보라의 저녁, 히든 펭스2, 생박스2, 멤버들이 직접 조화령한 폴라로이드 사진 등이 담겨 소장가치를 더한다. 아스트로의 특별한 선물을 향한 팬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정식 발매, 전부터 약 9메가 쇄도했고, 1만장 전략 매진을 기록한 것. 아스트로와 아로하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아스트로는 2018년 새해에도 바쁜 나날을 보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 등 4개 도시와 토론토, 벤쿠버 등 개나다 2개 도시, 그리고 서울, 태국, 방콕, 일본, 도쿄에서 3월까지 글로벌 팬 미팅을 열고, 전세계 팬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서경 스타이아나 기자, 세스터, 네트, 지테일리. 컴 서경 스타이아몬.고무 서경 스타이아몬.com 서경 스타이아몬.com